한국사회를 제가 이렇게 봅니다. 거의 파산상태 같아요. 2016년 총선하고 2020년 총선 강원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디지님이 보내준 겁니다.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16년도의 20대 총선 내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새누리당 하단에 보시게 되면 플러스 0.4% 더불어민주당 마이너스 0.2% 국민의당 마이너스 0.2% 아주 작죠. 이게 아주 작다는 이야기는 새누리당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4박 5일 사이를 두고 당일투표의 지지도하고 사전투표 지도가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직한 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입니다. 선거 사기나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 선거가 2016년 20대 총선 당시의 강원도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같은 강원도의 2020년 4.15 총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1.7%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8%입니다. 어마어마한 표를 훔쳐가지고 쑤셔 넣은 겁니다.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약 22에서 23% 정도의 표가 이동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렇게 10%대가 나오는 것은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이 4박 5일 사이에 두고 완전히 사전투표 지도하고 당일투표 지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강원도의 기초다치단체에서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10%, 9%, 10%, 11% 이것은 다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심한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왼쪽이 2016년 20대 총선이고 이게 여러분들 오른쪽이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먼저 하단에 있는 차익값의 평균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평균값을 비교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분포가 2016년은 플러스 마이너스와 교체가 되고 2020년은 완전히 한쪽은 더블당은 사전투표가 압성을 하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강원도 지사는 김진태 씨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검사생활을 오래하고 사선인과 오선 의원을 하고 2020년 4.15 총선에서 춘천시에서 억울하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로 패배했는데 강원도 지사를 지내는 김진태 여러분들 지사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대구 강력시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시장님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대법대를 나오고 검사로서 뭐죠? 아주 이름을 날렸고 지금은 오선 정도 됩니까? 그런 홍준표 광력시장께서 모르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특수동 검사를 30년 하시고 검찰총장을 하시고 신임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를 보고 모르겠습니까? 그거는 다 아는 겁니다. 이게 다 알고 알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걸 덮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이는 저는 이것을 덮는 순간 대한민국이 망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노예가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못 잡으면 이제 영원히 한국은 선거 부정 국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제가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 차원에서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덮고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아마 나아가는 거겠죠. 저는 저의 가설이 옳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설이 옳다고 보지만 저는 이걸 보고 침묵할 수 있는 것은 심장이 엄청 강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초강력 심장 슈퍼 울트라 심장이 있어야 이걸 보고 침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보고 뭡니까? 땅땅땅 인천광역시 연수월 민경욱 폐소 성관이 성소 이렇게 판결 내리는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이라는 인간이 이걸 보고도 뭡니까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한국사회 지식인척이나 지도청들이 그냥 간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대한민국은 파산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선언적인 이야기미로 그치지 않고 이게 여러분의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의 노후와 자식들의 앞날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제가 탄압이 심하더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만큼 중차대한 사안인 거죠. 여러분 이게 이런 선거를 했는데 4.15 총선에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2016년으로 이런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식자층과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들이 다 이런 부메랑이 돼가지고 그들이 살아 생전에 다 비용을 지를 건데 지금 60대면 30년 이상 정도는 살 거고 지금 70대면 20년 정도는 살 건데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맨정신으로는 맨정신으로는 이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가끔가다 여러분들 댓글이나 이런 데 비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비난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당대에 다 치룰 겁니다. 당대에 5년 동안 여러분 나라 망가진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심각한 일이 없는 겁니다. 이만큼 2020년 총선에서 강원과 전남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투표 조작이 좀 덜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남 광주시 전남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4.15 총선 결과입니다. 현저하게 작죠.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3%. 그래도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대부분 다 성질을 거두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1.4%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이 다 패배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작이 심했습니다. 여기서도 목포시 여수시 갑을 정동영 의원이 출마했던 그런 지역들 이상직 위원이 출마했던 전주시 지역들 이게 여러분들 전남 광주 광역 전남의 4.15 총선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강원도 결과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전남도 의심스러운 지역이 많지만 강원도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강원도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4.15 총선에 전국에서 일어났고 이것을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여러분들 조작이 있었고 2022년도 3.9 대통령선거에서는 전국의 사전투표만 240만 표를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240만 표를 이동시켰는데 이재명 후보가 24만 7,077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패배했다. 0.73%로 패배했다. 윤석열 대통령 0.73% 후보다.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문들도 그렇게 쓰고 완전히 맛이 간 사회인 겁니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과 진실 앞에서 이렇게 거짓과 위선을 일삼을 수 있는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번영할 수 있고 제대로 자유국가로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이런 종류의 거짓과 위선과 거대한 악을 침묵하고 깔아뭉개는 사회가 어떻게 자유국가로서 존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 많은 사람들의 이런 덕을 받아서 이렇게 당선된 거 아닙니까 기사회생한 거죠. 그러나 입을 다물겠다고 하니까 본인이야 그렇게 입을 다물면 퇴임 후에 안정할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건 어떻게 안정하겠습니까 정권은 반드시 빼앗길 거고 빼앗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질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정권을 안 빼앗겨겠습니까 본인 표를 240만 표를 훔쳐갔는데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그러니까 실수로 이긴 거죠 대구 광역시에서 조금 더 조작을 하고 경북이 거의 조작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한 10% 정도 조작했으면 그냥 이재명이 집권했던 겁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주어지지 않고 인생들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기회가 여러분 자주 옵니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옵니까 아니면 자기가 칼을 맞고 죽을 건데 기회가 자주 안 오죠 안정적인 봉급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는 봉급 생활을 참 적게 했기 때문에 살은 반처럼 이런 세상사를 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아참 그냥 가는 거죠 칼이 자기를 뺀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방송이 됐는데 한번 복습하죠 어제도 아무리 봐도 뭐죠 참 멋진 이야기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 사전투표 조작 어떻게 일어났는가 문재인 이름 대통령이 된 2017년 대선부터 얼마 전에 끝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의 선거는 전산 조작에 의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상대방 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상대방 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표를 더하는 전산 조작이 주력 부대가 되고 보조부대가 실물로 된 위조트 표지를 투입한 거죠 다행히 이런 전산으로 조작한 것은 모든 그런 정거물들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야 전문가의 걸출한 이런 도움으로 선거 분석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의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세상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이거는 중국 공상당이 개입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북조선인민공화국 이름 개입한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 가운데 일부 혹은 외부의 협력자들에 의해가지고 선거 데이터가 제조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총선 당시에 최근에 여러분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더불당의 이정근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윤희상 후보의 선거 결과입니다 미디어에는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더불당의 플러 13에서 플러 18% 미래통합당에서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8% 표를 얼마나 이동했다는 겁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6에서 36% 정도의 표를 이동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당의 이정근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이 차이값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정근 씨가 서초구청장을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때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3% 마이너스 11% 여러분들 가장 조작이 성행했던 데가 바로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지방권력보다도 중앙권력을 정확했던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조작을 한 겁니다 정부 평균 25% 12.5%를 빼앗고 12.5%를 타는 그런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2017년도 문재인이 대통령을 당선됐던 시절에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도 조작이 아주 심했습니다 최대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4%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25% 조작합니다 대구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 경상북도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 2017년부터 시운전을 하고 2018년 전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선거 사기를 저지르게 됩니다 몇 번 보시게 되면 2018년도의 하단을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15%의 표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더불당의 16%의 표를 더하게 됩니다 최대 여러분들 16 곱하기 2니까 32%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선거에 관한 항상 여러분들 특수지역인 12번 전라남도 11번 전라북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도표를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표를 도독질해가지고 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대칭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어가 지방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중앙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2020년 4.15 총선을 화끈하게 조작을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16%까지 빼앗고 더불당의 17%까지 더하게 됩니다 최대 여러분들 34%까지 조작을 하게 됩니다 조작되지 않는 2016년도 총선과 비교해 보시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들의 이런 선거 사기는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그들은 패배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2020 그러나 주변에 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표차를 적게 승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동시에 그들은 사전특표 참가자 수가 참가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방심을 한 겁니다 여기서 또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하게 되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그들의 패착은 좀 더 과감했으면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편하지 않게 들키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익값이 수치가 적습니다 최대 18% 그리고 최소 8% 정도 조작을 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가장 많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도 안면몰수하고 조심스럽게 편하지 않게 또 6월 1일 지방선거를 조작을 합니다 이것이 시도지사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우편투표 조작 상황입니다 큽니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0% 더블당 국힘당 마이너스 10% 플러스 2% 이런 수치는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도독질한 겁니다 이 선거가 정상적인 거죠 이러니 어떻게 여러분들 대선에 전국의 우편투표 상황이 이렇게 여러분들 아름다운 좌우대칭이니까 이게 여러분들 시도지사 선거입니다 선거는 다 만들면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고 보고 국민이 노예가 되는 일이라고 보고 국민들이 재산을 약탈당하는 그런 정치체제가 장기 집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권력을 진 자들이 판단을 내린 대로 국가가 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안일한 선거 사기에 대한 그런 인식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절요의 기회를 날려버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우려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시간 한 16분 정도 방송을 했네요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방송을 좀 오래 했습니다 마무리하고 또 내일은 하루 제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그 다음 모레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편안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간절히 간절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